네, 안녕하세요. 이오준입니다. 이번에 6평을 봤죠, 학생들이. 그리고 언론에 다들 쉬웠다라고 기사들이 나왔는데 정말로 쉬웠을까요? 이번에 국어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아시나요? 몇 점인가요? 네, 87점이요. 어머님들이 기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평이 과연 1등급 87점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원 수능 국어 안에서 역대 몇 번째로 어려운 시험이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 책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답해주세요. 손 들고, 네. 세 번째. 세 번째, 아, 다깝습니다. 네, 손 들고 제가 시킨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안 그러면 싸움 납니다. 네, 몇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 맞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이번에 시험이 두 번째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들 지난번 수능보다는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수능이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수능보다 쉬웠다고 해서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죠.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사실 이번에 언론들에서 오보를 쏟아내게 된 이유 중 하나, 오보라고 좀 봐요. 쉬웠다고 말한 거는 사실 작년 수능에서도 사실은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 수능이 역대 최고로 어려웠었는데도 오전에 쉬웠다고 쏟아내던 기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문항의 어떤 퀄리티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평가원에서 수능이 워낙 어려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향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31번 문제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 정답률이 18%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8%보다는 좀 이제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정답률을 18%면 그때 기자들이 뭐라 했냐면 객관식인데 오지선다. 찍어도 그것보다 높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나갑니다. 오늘 6평에서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41번인데 41번의 정답률이 몇 프로일까요? 손 들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품이 있어요. 아 네 10%요?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와 혹시 설명에 두 번 좋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 맞아요 10%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원에서 약간 좀 머쓱하죠. 18% 가지고도 최고난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니까 가형 30분 문제랑 2, 3%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그건 주관식이잖아요. 이건 객관식인데 사실 이제 리트 같은 로스쿠리퍼 시험에서는 정답률 10%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수능에서 정답률 10%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근데 변별력은 되게 좋은 문항이었어요. 사실 41번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잘 푸는 친구들은 잘 맞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못 푸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번이 정답률 10% 30번이 정답률 25% 25의 정답률 34% 34.9% 결코 쉬운 문항이 아니었고 이번에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중세국어의 힘이 좀 빠졌어요. 중세국어 순한 맛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이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오답률 탑10 안에 중세국어 113번이었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제에 약간 좀 힘이 빠진 거는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1번 10 30번 25 25번 35%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멘탈 관리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멘탈 관리를 해주려면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장문 문제가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탑5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번 문제가 역사상 최초로 장문 문제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수능 역사상 최초예요.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이거예요. 10번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엄청 길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성인들 문제로 많이 나와요. NCS나 공무원 시험 문제 G-SET 이런 거 많이 나오고 P-SET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율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체코의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는 우리나라가 체코보다 많이 버리고 있죠. 그런데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가요? 체코가 더 높은가요? 체코가 높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한 3번의 답이었어요. 증가율은 체코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항을 그동안 학생들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장문은 그냥 정답률 90% 아니야?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 이번에 했던 건데 최초입니다. 그럼 이제 왜 장문이 어려워졌고 문법에 힘이 좀 빠졌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상징후가 작년에 좀 있었는데 문법을 없애겠다고 내년 수능에서 교육부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계가 아주 그냥 국어 교육계가 국어 교육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기사회생 했어요. 없애지 않고 폐지가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교육부는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선택과목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이런 거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의 본질이 적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험에 P셋이 있고 리트가 있고 NCS가 있고 G셋이 있어요. 또 이것과 좀 다른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 있죠. 수능과 공무원 시험 문법들이 나오는 시험들이죠. 그래서 이제 출제 오류도 종종 나오죠. 최근에 수능 공무원 시험 수능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오류 하나 말씀드리면 돌배 문제가 있어요. 돌배 돌배가 무슨 뜻인가요? 돌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배 이름이요. 어떤 배요? 먹는 배요? 타는 배요? 먹는 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나 돌 이런 접두사가 붙으면 야생에 맛없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개꿀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야생의 꿀 이렇게 사전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그런 꿀이라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게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파생어다 하고 나왔었는데 헉 사전에 찾아보니까 합성어였던 거예요. 옛날에 돌로 만든 배 타고 다니는데 무슨 배를 돌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국어사전에 15만 원이나 있다 보니까 다 몰라요 사실. 근데 있었던 거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걸 2016년 3월 학평에서 이 늦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늦잠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늦더위는 늦은 더위라서 합성어니까 늦잠도 합성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파생어였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공무원 시험 어쨌든 이 문제 아니라도 문제가 많아요. 뭐 한글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요? 뭐 그런 지역 물어보기도 하고 끙금없이 역사에서는 거북선은 노가 모두 몇 개였나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기사가 실렸는데 중앙인사처에서 열받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출제 권한을 서울시에서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통제하는 시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5급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근데 2021년에 7급 공무원 시험도 피셋으로 하고 아마 2022년에도 아마 이번 달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9급 공무원 시험도 아마 피셋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7급, 9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5급까지. 그런데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정부가 이제 교육부에서 인증을 해준 기관에서 내는 시험으로 평가원에서 개발하고 리트라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성격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는 문법이 있고 여기에는 문법이 없어요.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정부에서 내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내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내는 시험으로 공기업 들어갈 때 NCS라는 걸 봐야 돼요. 300개 공기업은 다 NCS 보고 들어갑니다. 요즘 뭐 인사 비리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게 적성 시험 안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철저하게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NCS 성적에 따라서 뽑아요. 서울대 애들이 지금 많이 약간 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G-SET이라고 하는 G-SET만 있는 건 아닌데 대기업 인적성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갈 이런 시험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시험들에도 문법이 없어요. 화작은 있어요. 방금 보셨던 이런 문항 있잖아요. 이 문항이 딱 이런 G-SET이나 NCS 스타일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의 지금 의도는 뭐냐 비슷하게 맞추겠다라는 거죠. 노량진의 20만 공무원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떨어졌을 때 경쟁률이 100대 1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내용이 정반대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맞춰나가려고. 그래야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나중에 또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장문 시험이 어려워졌고 NCS형 문제가 나왔고 문법 시험에 힘을 좀 뺀 겁니다. 이거는 오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중세국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봤었지만 입과 학생들은 안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법의 힘을 좀 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PSAT, 리트형으로 바뀌고 있다. 수능도. 왜냐? PSAT 같은 경우는 거의 90% 출제자들이 논리학자들입니다. 리트는 25명의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들어가고 수능도 25명의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리트 출제하시던 분들이 많이 수능에 요즘 들어가고 있어요. 2017년 이후 수능은 그래서 종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PSAT화, 수능의 리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리트 1타 강사가 누굴까요? 이거는 퀴즈 안 할게요. 이거는 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NCS G-SET 1타 강사가 누굴까요? 이건 퀴즈예요. 지금 G-SET 그리고 NCS 1타 강사가 누구일까요? 손 들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손 들고. 네, 맞아요. 네,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문제였죠. 답이 손을 들고 있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책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1타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빼고 이 공무원 시험은 빼고 이거 지식형 시험이니까 적성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강사들이 그동안 수능 가르치는 강사들은 공무원 시험을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는 건 피셋이나 리트를 가르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뭔가 벽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피셋 1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피셋이 지금 공무원 시험 바뀌면서 저한테 EBS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피셋 좀 찍어달라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수능하고 있으니까 안 하긴 했는데 이 피셋, 리트, NCS, G-SET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시험들이에요. 적성 시험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형식을 봐야 됩니다. 형식을, 시험의 형식을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시험의 형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잘 모델링할 것인가 읽고 나서 빨리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보를 잘 모델링한다는 뜻이에요. 정보를 잘 분류해서 조직화한다는 뜻이에요. 구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편하게 정리해놔야 꺼낼 수 있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 없잖아요. 뭐든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키마. 우리가 왜 수능 국어를 적성 시험이라고 부르느냐. 이 스키마를 다른 적성 시험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매년 문학 작품은 좀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비문학 주제는 한 번도 안 겹치거든요. 그럼 매년 26년 동안 매년 다른 주제들이 나오는데 왜 같은 시험이냐. 우리가 강물이 있다고 해봐요. 강물 속에 물은 매일 매일 매순간 매순간 흘러가지만 물은 동일하지 않죠. 사실 이번에 6평에 나온 문제가 개체 동일성 문제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을 하나의 동일한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비슷해요. 내용이 흘러가는 물이라면 형식은 고정돼 있어요. 적성 시험은 모두 고편적으로 수능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다 고정돼 있어요. 적성 시험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형식을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는 스키마가 처음에 잘못 번역 들어와서 지금 국어교사들한테 스키마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배경 지식이에요. 라고 말할 건데 배경 지식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스키마 또는 쉘마라고 독일어로 말하는 건 사실은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형식을 길러줘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또 대학원에 갈 때 로스쿨에 갈 때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연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가거나 할 때 다 그동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치과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치과회사 하다가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더 재밌어가지고. 근데 치과회사로서 얘기 하나 하면 이를 열심히 닦는 것이 과연 치아 건강에 좋으냐 가끔씩 이제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브프렉션이라고 해서 너무 이를 열심히 닦아서 너무 이를 열심히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치아가 여기가 이제 마모델 이렇게 막 닦아보면 이 상태에서 꽉 씹으면 부러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오시는데 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이를 닦아서요.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김에 그래서 치아를 너무 강한 힘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아래로도 많이 해주셔야 여기에 있는 치태 같은 것도 잘 대거가 돼요. 특히 잇몸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평생 쓸 수 있는 지적 자산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일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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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